25년 전 연차 대회에서 말씀할 당시 저는 제 옆에 시각보조원 한 명을 서기하고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일이 있습니다. 제 장손자였습니다. 그 아이가 아론 신권을 받고 집사로 성임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 자리를 빌어 아이에게 아론 신권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나는 너나 다른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가면서 세상적인 것에 물들어가는 것을 그리 크게 기뻐하지 않는단다. 나이가 든 우리 어른들 중에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연령과 위치에 있어 온 사람들도 있지만 현재의 상태와 같은 세상이 되도록 내버려 둔 것은 너희들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생각되는구나. 이로 인해 너와 함께 어울려야 할 수많은 청소년들이 전통적인 가치를 이해하거나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친구들로부터 받는 영향은 피하기가 더욱 어렵고 힘들게 되고 있단다. 우리는 집에 라디오, 전축, 텔레비전 등을 갖고 있다. 그러한 것은 각기 건전한 오락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시청자를 위해 그동안 제작된 것을 보면 청소년들을 고무시키고 격려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단다. 사실상 이제까지 제작된 대부분의 것들은 저속한 것들이었단다. 집에서 스위치만 켜면 바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파괴시키는 힘이 바로 너희 앞에 나타난단다. 무엇이든 변하면 변할수록 더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기술은 예외인 것 같습니다. 아론 신권 청남 여러분, 전축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음악을 듣고 싶으면 집으로 가서 이 전축이란 것을 틀어야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디든 갖고 다니면서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로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또 제 손자 테리에게 구약전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네 가지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몸을 건강하고 청결하게 할 것. 두 번째는 정신을 단련시켜 지혜로워질 것. 세 번째, 강건해져서 세상에 가득한 유혹을 물리칠 것. 그리고 네 번째로 주님을 신뢰하되, 특히 주님의 보호를 필요로 할 때 더욱 신뢰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리에게 이 권고의 말을 주었습니다. 경전에 있는 이 이야기들은 결코 옛날 이야기만은 아니다. 그 이야기들은 내가 집사로든 교사로든, 제사, 선교사, 가정보금교사, 장로정원의 회장, 또는 주님께서 어떤 직분에 부르시든 읽을 때마다 똑같은 감동을 줄 것이다. 그것들은 너에게 신앙과 용기, 이웃에 대한 사랑, 자신감,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도록 가르쳐 줄 것이다. 테리가 25년 전에 저에게서 들은 가르침을 충실하게 실천했다는 보고를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세월이 흘러 테리는 멜기스댁 신권을 받았고 충실하게 선교사업을 했으며, 지금은 장로정원의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사반세기만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변한 게 있다면 제 손자, 손녀들 가운데 많은 수가 성장해서 자기 자녀들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여름에는 제 장증손자가 자기 아버지에게서 아론 신권을 부여받는 자리에 저도 함께 손을 얹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 옆에 그 아이를 세우지는 않겠지만, 그 아이와 아론 신권을 소유한 훌륭한 청남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론 신권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축복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신권이 지상에 회복되어 남자들이 성스러운 신권의식을 집행할 때, 다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영광스러운 날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올리버 카우드리가 펜실베이냐 하모니의 조셉 스미스 집을 찾은 날이 1829년 4월 5일입니다. 올리버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고대의 기록, 즉 몰몬경을 번역하는 일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들을 물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을 가진 올리버 카우드리는 번역작업에 서기로 일하는 데 동의합니다. 올리버가 서기로 일하게 되면서 번역작업의 진도가 빨라졌습니다. 1829년 5월 15일에 이미 조셉과 올리버는 제3리파이까지 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구주께서 서반물을 방문하신 역사와 침례에 대한 구주의 가르침에 두 사람 모두 전율을 느꼈습니다. 제3리파이를 읽는 동안 두 사람은 침례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침례 방식이 맞는 것인지, 누가 이 성스러운 구원의식을 집행할 권세가 있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이 기초적인 교리 관련 의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기도로 응답을 강구해보기로 하고 두 사람은 근처 사스케아나 강두기 한 곳으로 갔습니다. 온 마음을 다 쏟아붓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한 천사가 나타나 자신을 침례의 요한이라고 소개한 뒤 자신은 더 높은 신권을 가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있다고 조셉과 올리버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머리에 손을 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동역자 된 종들인 너희에게 메시아의 이름으로 나는 아론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 회계의 복음, 그리고 죄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의 열쇠들을 지니고 있나니, 이것은 레위의 아들들이 또다시 의롭게, 죽게, 재물을 바칠 때까지 결코 다시는 땅에서 거두어지지 아니하리라. 후에 올리버는 그 사건을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잠시 더 생각해보라. 그의 손으로부터 우리가 성신권을 받았을 때 어떠한 기쁨이 우리 깊 마음에 가득 찼으며 또 어떠한 놀라움으로 우리가 무릎을 꿇었는지를. 인류가 하나님의 권세가 회복되기만을 기다린 지 수세기만에 거룩한 아론신권의 권능과 영광이 지상에 회복되었습니다. 교리와 성약 107편을 보면 왜 아론신권을 소신권이라고 부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신권은 아론과 그 후손에게 대대로 부여되었으므로 아론의 신권이라 일컫느니라. 소신권이라 불리는 이유는 더 큰 신권, 곧 멸기세덱 신권에 부속되어 외형적인 의식을 집행하는 권능을 지닌 까닭이니라. 소신권, 곧 아론신권의 권능과 권세는 성약과 계명에 따라 천사의 성역의 열쇠를 지니며 외형적 의식, 곧 복음의 조문과 죄사함을 위한 회계의 침례를 집행하는 것이니라. 아론신권을 소유한 청남들은 주님의 대리인으로서 자신의 신권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천사의 성역의 열쇠까지도 받게 됩니다. 아론신권 청남 여러분, 주님은 거룩한 성약에 따라 여러분이 충실하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간증드립니다. 성신의 경고음성에 귀 기울여 그의 지시를 따른다면 여러분은 천사의 성약을 수행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축복을 통해 여러분은 삶에서 지혜와 지식과 권능과 영광을 추가로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틀림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몇 달 전 어느 와디의 금식 간증 모임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론신권 고문 한 명이 간증을 알아 나갔습니다. 그의 간증을 들으면서 아론신권 소유자가 천사의 성역 열쇠를 갖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고문은 그날 아침 와디의 아론신권 소유자들과 경험했던 일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로 걸어가던 중에 두 명의 집사가 금식 헌금 봉투를 들고 회원들의 집으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장으로 단정하게 차려입고 매우 품위 있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려는 모습에 감명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두 명의 제사와 함께 한 요양원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해 성찬을 집행했다고 했습니다. 이 두 청남은 처음으로 이 요양원에 방문했던 것인데 그 고문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두 청남은 자신의 신권 임무를 깊은 존중심을 갖고 조심스럽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 이 고문은 자신의 신금을 울린 경험을 짧게 전했습니다. 그 두 제사 중 한 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참된 성역자, 문자 그대로 성역을 베푸는 천사가 된다는 것이 정말 무슨 의미인지를 새로이 깨달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분들에게 물을 전달하던 어린 제사가 다운 중후군을 심하게 앓고 있는 한 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환자분의 상태를 보면 성찬기에서 컵을 들어 마신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어린 제사가 상황을 즉시 감지했습니다. 그는 왼손을 그 환자분의 머리에 올려 물을 마실 수 있는 자세가 되게 한 뒤 오른손으로 성찬기에서 컵 하나를 들어 정중하게 천천히 그분의 입술에 갖다 대었습니다. 이 환자분은 감사의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람이 짓는 그 표정 말입니다. 그리고 이 훌륭한 어린 제사는 다른 분들에게 축복된 물을 전달하는 임무를 계속 수행해 나갔습니다. 이 고문은 그 아름다운 순간에 느낀 감정을 간정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기쁨에 찬 눈물을 조용히 흘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처럼 어리지만 사랑이 넘치고 순종심 깊은 아론 신권 소유자들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에지라 테프트 벤슨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신을 도덕적으로 깨끗이 지키고 교회 모임에 충실하게 참석하고 있는 젊은이를 알려주십시오. 자신의 신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에 대한 의무상을 받고 이글 스카우트에 속하는 청소년을 알려주십시오. 세미나리를 졸업하고 몰몬경에 대한 불타는 간증을 갖고 있는 한 젊은이를 알려주십시오. 그러한 젊은이를 알려주시면 나는 여러분에게 선교지역과 그의 생활을 통해 주님을 위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젊은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뛰어난 청남과 청녀들의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거룩한 신권에 관한 교리를 가르칠 성스러운 책임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영원한 신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 개개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감독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아론 신권 청남들을 관리하고 그들과 평의회에 함께 앉아서 신권 의무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신권 열쇠들이 있습니다. 아론 신권을 받기 합당한 청남들이 신권 소유자인 자신에게 오는 의무와 축복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들에게 중요한 임무를 주시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성역을 베풀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서 신권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지금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청남 여러분, 진리와 의의 기초 위에서 생활하시라는 과제를 드립니다. 이 기초야말로 이 생의 무게를 견딜 수 있고 영원토록 지속될 유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신권은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주신 분이 바로 주님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신권을 사용하십시오.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 은사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저에게는 그 신권의 권능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특별한 간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신권은 아주 많은 방법으로 제 삶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 위대한 축복을 영화롭게 하고 아론 신권의 각 직분, 즉 집사, 교사, 제사에 차례로 승진해 갈 준비를 하겠다는 다짐을 오늘 하시라는 과제를 하나 더 드립니다. 멸기세댁 신권을 가질 수 있는 위대한 축복을 받기 위해 준비하십시오.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서는 이 신권을 받기 합당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을 섬기기 위해, 특히 그분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위대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스스로를 준비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거룩한 신권을 받기 위해 준비하면, 그분이 축복을 여러분의 머리 위에 문자 그대로 쏟아부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우리의 주님이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간증을 드립니다. 아멘